신경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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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뵙는 벚꽃 신경전이 아 영호 씨 늦었어 늦점 지었어 흔념투피에서 트런치코트를 머리 위로 쓴 거예요? 사실 너무 많이 맞고 가니까 신호등에서 누가 씌워주더라고요 아 누가요? 아 모르겠어요 누가 혹시 해주실래요? 그 여기에 류인성이라고 진짜요? 류인성이라고 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인성은 정말 좋아요 근데 류인성을 선택하실 경우 원작을 잘 아나 키가 그대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여기서 원작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류인성 씨죠? 네 류인성 씨더라고요 어디까지 가니? 도서관이요 아 내가 무시했다고 드려야지 무시했다고 드려야지 놀래요 아 도서관 다 왔어? 네 류인성 씨 네 류인성 씨 네 류인성 씨 네 류인성 씨